나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 민속촌 알바라다가 썸을 탈 때 99%의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활명 아차차 민찬기. 레츠 플레이. 신입 알바가 올 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저 오늘 민속촌 가이드 신입생 장도연이라고 합니다. 신입 알바생 교육을 맡게 된 민찬기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저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존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되는데. 우선 맷돌 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아 맷돌 체험이요? 돌려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면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참 잘 돌아가네요. 이게 홈비즈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쪽을 찜했다고요. 아 네? 어이없어. 어이없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어. 어떻게. 관광객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즐거웠어요. 여기에서 즐거웠어요. 여기에서 즐거웠어요. 여기서 즐거웠어요. 네. 어. 진짜요? 아니요. 여기 여자들이 여기 여자들이 제일 재밌는 거에요? 와우. 진짜요? 여기 여자들에 여자들에 참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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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진짜요? 여자들이 여자들에 여자들이 여자들이 어. 제가 해결했어요. 뭘 해결해요? 지금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열받아서 갔잖아요. 관광객에 그만하세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됐고 제가 또 다른 거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승마체험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 포스터만 좀 위에 보이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위에다 붙이라고요? 아이고 관객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박자를 한번 맞추는데 제일 수치스러워졌네요. 세상에. 꿈에 나오겠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단지를 위에다 붙이라고요? 위에다 붙여! 지쳤어 나 지금부터 그름을 잃었어요. 그게 왜 호빅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와 와 아니 여기에 느닷없이 꽃이 있네? 옛날에 이걸로 막 꽃점 치고 이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질문 하나로 던지고 하나씩 떼면서 점쳐보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나는 남자친구가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아이 젠장? 안 생기네. 아니요. 아직 꽃잎이 한 장 더 남았잖아요. 어! 생긴다. 오늘 나랑 데이트 할래요? 와우 리얼리? 야 리얼리. 고고! 보았나. 하지만 전혀 다른 1%의 남자가 나타났지. 파일명. 압불사 양세찬. A, B, C, D, E, F, G, H, E. 아! 아이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신입이 어디 간 거야. 아유. 선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민속촌 가이드 신입생 장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그쪽에 신입이에요? 예. 저 오늘 그쪽 가이드 해줄 선배. 여진구예요. 마포구나 뭐 광진구가 아니고. 아 멘트 재밌네요. 오케이. 오늘은 너라. 뭐라고요? 내 중전이 되겠느냐 말이다. 어때 이런 왕이 남자. 매력있어? 신고했어? 그냥 놀부 같은데요. 부대찌개집 하세요. 어허! 어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 뭐 일단은 요거 저거 맷돌 좀 갈아보죠. 이리 와보세요. 아 근데 사실. 맷돌 갈아봤어요? 아니요. 맷돌은 한 번도 안 갈아봐가지고. 어렸을 때 맷돌 안 갈고 뭐했어? 아니 맷돌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요즘 믹서기 돌리지? 미안해. 믹서요. 아 믹서기거든. 말고 이 맷돌 좀 가르쳐 줄게. 이리 와보세요. 여기 손 잡아봐요. 예예. 자 이거를 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오 이거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오늘 재미난 걸 많이 보네. 귀신 들리신 거예요? 어이가 없네. 어때요? 이런 U.I.N 연기. 갑작스러운 연기. 매력있어요? 신고 있어? 꺼지세요. U.I.N 아닌 외계인 같아요. 헬로우. 어? 어? 헬로우. 어떻게 하지? I came here to have fun and experience more about folks village. 우와 진짜 못 돌아 먹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유 영어 못해요? 네 저 못해요. 그냥 외국에 만났을 땐 다 바디랭귀지로 다 하면 됩니다. 예예. 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왔어요? 예. 아 예. 여기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What? 여기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체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여기 뭐 하러 오셨냐고요? 여기 뭐 이거. 여기 말 타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활 쓰러 오신 거예요? both. the holes and how to throw.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건 좀 비싸요. 비싸. 아유 만 원. 아유 있어 있어 있어. 체험하고 후불제, 후불제. 아 오케이. 후불제를 알아듭니다. 다 들었어요. 지금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화채형. 이게 활이에요 활. 잡아서. 당겨서. 쭉 쏘는 거예요. 잡아봐요. 오케이 오케이. 트라. 미. 트라. 아 예예예예. 저 빨간색을 맞춰요. 빨간색. What? 빨간색을 맞춰야 돼요. What? 레드. 아 레드. 어 빨간색을 맞춰요. 쭉 당겨. 땡겨. 예예예. 놔야지. 너? 진짜 놔야지. 어. 어휴. 아니. 아니. 레드. 레드. 이게 뭐야. 돈 내셔야지 돈. 아니 돈 내셔야지 돈. 만 원. 만 원. 충격받았나. 하지만 충격받긴 일러. 1%의 여자가 나타났지. 1%의 남자와 1%의 여자. 8명. 쌍돌. 아이. 아유. 신입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야. 됐어. 에? 아직도 안 왔단 말이야? 어휴. 지금 말고. 예. 선생님. 아니 지금. 신입생 장도연입니다. 아유 매력있네요. 아유.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퍼포먼스를 좀 더 준비해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뭐든 한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건강객들이 오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공연 보러 왔어요. 아 공연 보러 오셨구나. 공연 보러 오셨구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쌩슈로도 해볼게요. 뭐야 공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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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보이세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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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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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당신 뭐예요? 저도 각설이 알바예요! 자, 둘 다 갑니다! 나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연구하는 아이 박사다! 영화관에서 썸을 탈 때 99%의 남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8명! 잘생긴 민찬기! 렛츠 플레이! 아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아, 영화 추천이요? 어, 커플이시면 공포영화 추천해드리고요! 저처럼 외로워서 미쳐 죽을 것 같은 사람이면 코믹영화 추천해드릴게요! 아, 솔로신가봐요! 어머! 제가 솔로인지 어떻게 아셨죠? 신기있으신가봐요? 하지만 제가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수정은 걸어주지 말아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애인이랑 본 영화가 타이타닉이었나? 내가 영화관 직원이라 나랑 보면 티켓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아, 촤촤! 5분 있으면 알바가 끝났는데 누구나랑 영화 보자고 한 사람 없나 모르겠네 엔요 땡 아, 오분 지났다 뭐? 뭐예요? 안 나오고 ינו 아니 뭐 그러면 표는 그쪽이 그런데 팝콘은 제가 살게요 무슨 맛 팝콘 좋아하세요? 어 그럼...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걸 딱 맞췄어요? 네? 좋아하는 걸 딱 맞추는 날카로운 모습이 마치 셜록 같다고요? 아니, 민찬기 씨. 하라는 것만 할 일이지. 왜 이 치마에 쇼타임에 자꾸 끼어드는 거죠? 인스타 팔로워 좀 늘려보고자. 아무리 해도 제 팔로워 수를 보면 알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앉을까요? 네, 앉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영화 시작한다.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지나가세요. 그래요? 너무 무서워요. 밥 먹는 장면이에요? 저는 흰쌀밥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커피 마시는 장면이에요? 난 카페인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로. 아니, 여보라는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무서운 거 못 보겠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진짜로. 나 지금 뭐라고 했어? 뭐야 너는? 싸우지 마세요. 뭐 비실비실하게 생겨서 뭐 어쩔 난데. 어? 어머. 나한테 뭐라고 해도 되는데. 저 여자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어쩌려고? 어? 뭐 어쩌려고? 안되겠다. 도연씨. 싸우지 마세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잠깐 눈 감고 귀 좀 막아줄래요? 알겠어요. 뭐 어쩔 난데. 이 자식이.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저 여자는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자 아니야. 알았어? 가봐.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괜찮아요, 도연씨. 아, 진짜. 나 싸우는 줄 알고 엄청 긴장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그냥 도연씨가 이쁜 것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보았나? 하지만 연구 도중 특별한 놈이 나타났지. 바로 1%의 성격을 가진 남자. 파일명. 못생긴 양세찬. 렛 플레이. 착한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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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주인장!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간만에 영화 한 번 봐요. 어? 잠깐만. 어? 알바가 내 스타일인데? 오케이. 오늘은 너다. 뭐라고요? 알바 끝나고 나랑 영화는 변보자고. 어때? 이런 남자. 매력 있어? 심쿵했어? 똥 밟은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주문이나 하세요. 아, 예, 예. 주문하죠. 형아, 여기 뭐가 맛있어 들었나? 혹시 여기 육회 비빔밥 있어요? 육회 비빔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역 없겠지만. 자, 뭐 팝콘 같은 거 좀 있으면 뭐 주세요 뭐. 네, 안 돼. 팝콘이 종류가 다양해서 뭐 기본 있고 어니언 있고 달콤 팝콘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절대 뭐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맛보는 건 안 되세요. 사람이 왜 그래! 지금 장난쳐요! 네? 아니, 저기 31가지 거기 아이스크랑에서는 스푼 주면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다 해 주면 돼. 기껏 세 가지를 바꿀한테 내가. 야, 여기 말 없네, 여기. 야, 이 집 별로다. 저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영화가 별로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진작에 그럴 것이지. 네, 좀 드셔보세요. 네,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좀만 드셔보세요. 맛보기.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시고요. 어? 담백해서. 아, 기온 맛은 아까 딴 거 담백한 거 좀 보고 오셨어요. 아, 담백. 그러면 어니언 맛을 제가 가지고. 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아, 손님 어니언은 품절이라. 괜찮으세요? 어니언이 품절이라 지금 치즈 맛이 있는데. 치즈 맛. 네, 이거 하나 맛볼게요. 네, 하나만 드셔보세요. 어? 별로네, 딴 거 없어요? 그럼 달콤 팝콘으로 한번 준비해 드릴까요? 아, 네, 준비해 주세요. 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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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이ropolis martini. 손님. 달콤 팝콘 contact? 달콤 팝콘ITE? 네, 달콤 팝콘. 뭐, 어? 예 geçer. 안 내려갔어요. 아, 내려간 줄 알았네. 이거 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맛본다고 해놓고 다 처먹어 진짜. 사실 제가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공포영화인데 제가 무서워서 못 보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고도 알바 끝나니까 같이 봐요 아 예 예 다 치우고 가세요 아 예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네?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영화? 이거 그렇게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여기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그래요 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가시죠 네 아니 영화가 시작을 안 했고 여기는 괜찮아요 여긴 그냥 CGV예요 이렇게 무서워서 이 영화를 굳이 애고 싶어요 왜요? 왜요? 괜찮아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따와 영화 재밌겠네 아 진짜 팝콘에 싸울 걸 그랬나? 입이 좀 심심한데 아니 팝콘 먹지 말고 요즘 트렌드를 모르십니까 그래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예예 여기 저기 JLCB JLCB 예예예 어디라는 거야 시켰어요? 아! 빨리 온다고? 야 이 썩은 놈아 이런 데까지 배내라 시키면 어떡해 아유 또 이런 데서 먹으면 되겠다 시비죠 아유 감사합니다 3만 원 얼마에? 3만 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돈 없다고 했지 잠시만요 아 3만 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받칠 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돌았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깡패씨 누가 봐도 좋아 아 이거 왜 이리 이거는 저의 재미이 아니에요 야 이거 와이타로 이거 야 맛있겠다 영화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 시작한다 네 좀 드시겠어요? 아이 전 괜찮아요 어헣 뭐야 어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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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헣 에헣 에헣 어헣 너 좀 맞자 뭐라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저기요 눈 감고 귀 막아요 박콘 냄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 봐주세요 이거 안 보이나?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무릎 꿇어 살고 싶으면 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름 안 들이실 거죠?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야이씨 시금치 하나 밟고 자빠지는 놈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제가 지금 무대로 뺐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무대로 뺐어요 한 대 맞자 이걸로 싸우지 마세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요 눈 감고 귀 막아요 아니 이런 거 더러운 거 무서워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빨리 한 대 맞자고 기다려 걱정이야 여태 앞이 있어요 미쳤구만 미쳤네 좀 이따 보자고 빨리 눈 감고 귀 막아요 귀 막아요 빨리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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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봐줘요 미안해요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한 대 맞을까만 하나 숱 잡고 때려주세요 진짜지? 한 대 맞겠습니다 자 하나 둘 어? 야.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세게 쐈긴 것 같아요. 저 미안해. 아니, 개그적으로 때렸어야지. 충격받았나. 하지만 충격받기는 일로. 1%의 성격을 가진 여자가 나타났지. 1%의 남자와 1%의 여자. 8명 쌍돌. 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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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싸우는 놔두가. 어서오세요.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혹시 여기 육회 비빔밥 있어요? 네, 육회 비빔밥 있습니다. 이걸 받아? 혹시 여기 곱창 있습니까? 네, 곱창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겠다. 그럼 여기 혹시 불판은 없죠? 네, 불판 있습니다. 매력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 보다 더 매력있어. 아, 매력있는데요? 제가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어. 공포영화인데 좀 무서워서 못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도 곧 알바 끝나니까. 그럼 저 옷만 바꿔 입고 와도 될까요? 아, 예. 빨리 가려 보세요. 네,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옷 갈아버렸어요? 제가 블랙커트를 좋아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지금. 그냥 일단. 일단 영화가니. 일단 무섭네요. 일단. 영화 여기서 무서운데 어떡하죠? 진짜 갈 것 같아요, 영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저, 저, 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아, 잠깐만요. 그래도 영화가니 오셨는데. 아니요, 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거 보여드려요? 아니, 무서운 건 여기서 어떻게 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어? 나는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